족발 2개 하고 사골 하나 등뼈 하나 등뼈 하나 그리고 저기 양 넣어서 나는 양을 좋아 살 보다 양을 좋아해서 양 넣고 어젯밤에 담궈 놓고 지금 한두 시간만 담으면 되는데 내가 귀찮아서 어젯밤에 담아놨다가 아 이거 이제 한번 더 씻어예 핏물 뺐는데 한번 더 씻어예 고갈피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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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삶아내서 버릴 때 싹 그 푹 삶아 가지고 몇 분 정도 끓고 나서 한 5분 정도 끓이가 네 나는 뭐 어떤 양나무 좋은 양나무 이런 거 많이 넣어 갖고 네 일단 삶아 가지고 한번 삶아 가지고 삶아가 골이 되고 나면 시끄러 내가 씻을 거거든 네 싹 씻어가 다시 하면은 고기가 참 이것만 무늬레도 안나고 곰탈고 아 싹 씻어가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다 꺼내야 돼요 네 끓여야지 한번 더 씻어가 합니다 그렇지 뜨거운 물에서 한 10분 정도 팍팍 끓인 뼈들을 소 뼈들을 소 뼈들을 대나무하고 소나무 나무들을 싹 다 이제 근져서 버리고 싹 씻어서 싹 씻어서 한번 더 씻어 네 네 네 네 기름 같은 건 다 뜯어내고 소 소 기름이 진짜 말뜨네요 싹 거면 자꾸 나오지 자꾸 나오면 자꾸 거듭내야 됩니다 소 10분 정도 끓여서 씻은 뼈들을 다시 이제 아 물이 반 줄 때까지 쭉 고와줍니다 아 거품 물이 쪼금씩 이제 끓기 시작하면 거품 물이 반 이상 줄어서 물은 여기 놔둬요 국물은 찜통으로 이제 살은 살 바르기 위해서 여기서 가져가서 이제 발라낼 겁니다 이제 뼈하고 살을 분리해서 이제 뼈는 한 번 더 새로 고와 주고요 살들은 지금 뼈하고 살이 바로 싹 분리될 정도면 조금 더 둬야 되는데 쫄깃쫄깃하게 맛있는 고기 먹으려고 조금 일찍 뺐어요 뼈하고 살을 이제 발라냈고요 살은 그냥 지금 이제 보관하면 서로 너무 덜러붙어 버려서 씻어서 그물은 다시 또 이 고울데 넣고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 나오면 이쁘게 썰어서 이거 보관할 때 보관할 때 나중에 분리가 예쁘게 썰을 수가 있고 안그러면 이게 지금 붙어가지고 살이 막 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들어 붙어 막 막 들어 붙어 놓으니까 고기가 따로 썰기가 이상하게 나죠 싹 씻고 가지고 이 고기를 진리를 해야 돼 이제 바른 뼈에다가 이제 이 국물에 양을 넣고 양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우고 이제 들어 낼 거고요 뼈를 다시 또 오랫동안 물이 반 얼어 줄 때까지 계속 고와줍니다 1차로 고와준 물은 요렇게 분리를 해 놓았고요 살도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해가 져가지고 요 맑아 요 이제 기름 때문에 요 보호하게 나오잖아 기름하고 근데 헷갈린다 기름도 하얗고 그래도 하얗아 하얗아 딱 편하잖아 요게 이렇게 요 밑에 하얗게 이끼리 많이 닿아 밤새도록 요려내는데요 이번 뼈들이 너무 양이 많아서 더 오릴 생각입니다 세번째 오를 때 이제 뼈만 오릴 때 이제 콩을 한 주먹 넣어줍니다 이제 콩을 한 주먹 넣어줍니다 세번째 오를 때 또 물이 반 줄 때까지 또 고와줍니다 뼈를 이제 세번 우려내고 뼈는 이제 버리려고 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와도 될 정도로 국물이 아주 세번째 국물도 하얗게 찐하게 우려놨네요 세번째 두번째 이제 세번째 우린 것들 다 같이 모아가지고 또 끓여서 냉장고에 두고 두고 얼려 놓고 먹으려고 합니다 아 첫번째 한 곰국은 이게 뭐 풀처럼 굳어서 이제 솥에 퍼 담기도 힘드네요 꺼려서 합쳐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꼭 한번 먹어봐 예 와 곰국 이렇게 볼려봐 내가 볼게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기 위해서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기 위해서 고기도 좀 넣고 고기도 좀 넣고 고기도 좀 주세요 그래서 고기도 좀 넣고 한참을 끝까지 앉아